BBS 불교방송의 자비나눔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이 청취자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강동훈 방송본부장은 마포본사 3층 법당에서 서운호, 김윤혹, 윤창준, 조윤창 가족에게 거룩한 만남에 답지한 성금 2,92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7월 4차례 방송에서 소개된 이들은 각각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과 유방암, 심근경색, 차지 증후군 등을 앓으면서 막대한 치료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중파 최장수 이웃돕기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은 지금까지 모두 120억 원가량의 성금을 전달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